행복한 노래는 BTS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노래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는 곡인데 전 샤워할 때마다도 듣고 촬영 들어갈 때마다도 듣고 항상 기분이 업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듣자마자 다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감 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노래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이나마이트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신곡을 내주셨더라고요 요즘에는 버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버터 요즘엔 버터를 좋아해요